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히보리 봐봐봐 협찌야 인사해 우리 울라프 친구들한테 나 맞다는 말이야 패션이야 어떤가요 히보리 룩? 오늘 동생이 코디해줬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바지 처음 입어봐 이게 바로 댄서룩 그리고 주머니가 아니야 이거 약간 빤스 노출됐어 언니 힘대로 찢을 수 있어 이런 느낌 초초비 나갔다 카메라 당황했나봐 이런 느낌 카메라 거부하지 말라고 다이어트 힘들게 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다이어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지의 달라달라로 제 동생한테 다이어트 댄스를 짜달라고 했어요 달라달라 굉장히 조금 지났지만 고조선 시절 노래집에 내가 그 이후의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겐 최신곡이야 그래서 달라달라 했는데 저희 언니의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만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하면 최소 3kg에서 4kg 정도 빠질 만큼 제가 진짜 쉽고 재밌고 힘들게 짰습니다 좋아요 따라해 보시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숨이 막 차실 거예요 빨리 하루 가보고 싶어요 거짓말 해볼까요? 한 동작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 한 동작씩 알려줄 거예요 네 옆으로 뛰면서 팔을 옆으로 팍 쳐줄 거예요 네 좋아 팍크 팍크 쳐줬죠 어 그 다음에 왼발 남아 맞춰봅니다 왼발 앞에서 팡 팡 팡 팡 팡 그렇죠 좋아 오케이 시드기 삼각오 왼 правильно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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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그럼 이 발을 보면서 contributions 만복이야 만복이라 그러는데 딴 딴 딴 빰 빰 빰 빰 오케이 쉽다 그 다음 그 다음 굉장히 쉬워요 원 웬만 웬만 고장내서 잡고 찌르세요 근데 그냥 찍으면 언니 너무 쉽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운동이 돼있어 휘려 오케이 휘려 허리에서 어 허리 운동 어 이때 내가 제일 생시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 오케이 아 허리에 하하 이거냐 이때 하나 두 점프 빰 빰 딜댕 아 오늘이 나한테 두 하나 두 그 다음에 옆구리 태워야죠 어 네 태워야지 비틀어 그렇지 비틀어 오케이 빰 빰 비틀어 빰 빰 비틀어 빰 빰 비틀어 계속 아 그 다음에 이게 피나비랑 도루새부를 이렇게 뽑아주세요 오케이 아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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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I love my strength 난 정말 정말 그 다음 그 다음 오른발 있어 언니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오른발 하나 둘 셋 다시 해보래? 왼발은 지금도 오른발은 뛰어 하나 둘 셋 둘 셋 어 어 I love my strength 예 난 정말 바라라 예 오른쪽 그 다음에 그 패드 그 다음에 랩이 나와 네 이걸 팔말로 찍고 번영을 했어 바이 라이트 바이 라이트는 옆으로 그치 그 다음 칼 묶는 거? 뒤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 그래?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따라바라반딴 따라반따라 그 다음에 따라반딴 기죽지마 절대 로 가슴 서클 골반 가슴 네 꿈을 준 자 다시 깨닫는 드림링 예 대단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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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오른쪽부터 이것만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쉽네 어떻게? 어 잘못해진 순간 내 손이 안 되는 거 잘했어 대단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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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빰빰빰 그럼 위에 이렇게 보자 어깨 어깨 놓고 꺾고 다시 어 어 아니야 네 kick your head up just kick your thing 다 딩딩 딩딩딩 에브리바디 이게 나와 그럼 이렇게 해줘 ㅋㅋㅋㅋ 그 다음에 반중하게 딱 끝나면 앞으로 네 발자국 들어가서 빈 해서 퀴즈 딱 잡아주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본격 리얼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한 번씩 따라하셔서 모두 건강한 체력 예쁜 몸에 만들어봐요 고! 공간잘 여기가 눈빛 눈이 눈빛 안 눈빛 여기가 의 오후 너무 엄정 웃기 복 질빛 좀 오케이 I'm sorry I don't care don't care fully don't care 사랑할 땐 위해 뽀쎄지 않아 세상은 재밌는 스스로 만나 어머들이 말해 절대 맨날 없네 아아 멋져 자세하셨어 예쁘게 말하고 매력은 없네 내 맨날과 난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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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자마자 맘은 주라 하지마 아직은 내가 좋아한 걸 봐요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달라 나는 내 기회 I'm bad I'm sorry I'm bad I'm just no way I'm bad 난 지금 제발 깨내고 봐 하고 싶은 일 없게 넌 못 봐 내 맘대로 살 거야 말이지 마 난 특별하니까 내 시선 중요지 않아 내 스타일이 좋아 그게 말일까 언니끼리 말해 내가 너무 당부하대 I love you 너랑 해 I love you 난 그냥 몰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나 지금 내가 좋아한 걸 봐요 나는 I love you 난 좋아하고 I love you 2, 2, 2, 2, 2, 1. 2, 2, 2, 1. 뭐 이거? 어, 오케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뭔가 달라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달라 yeah 난 뭔가 달라달라 yeah I love myself 지옥에서 오는 달라달라 봐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무조건 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ITZY다 나는 아이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더 뭔가 신명나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여러분 매일이 즐거운 다이어트 해봐요 아팠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너무 박사해서 진짜 너무 훌륭한 다이어트 댄스였습니다 아 맞아 제 동생 채널 제 동생이 현주디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각종 다양한 다이어트 댄스들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각종까지는 아니야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제 동생 현주디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면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따라 안녕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야